아울러 라이언 키링과 라이언 그립톡은 20개씩 항정수량으로 남아있어서 모두 소진되면 우산으로 대체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 라이언 그립톡과 라이언 키링은 소진이 다 되면 우산으로 대체 증정될 예정입니다. 저희 잠시 후 11시부터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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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이게 지금 토스로서는 터널 등으로 할까요? 자, 정말.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백끼루도 만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요. 이거 봐요. 아니. 처음에는 있는데 아직도 좋습니다. 예. 지금 내리고 그래요. 이게 지금 학교가 없어요. 내리고요. 바로 가족도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먹었는데 뭐야. 재혼 가져와 봐. 가족도. 가족도. 제로. 제로. 2.7인가. 코로나19. 전기중비. 아. 짜증나. 아. 오. 오. 한건 안된다고. 석. 죽여. 일렴. 아. 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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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렛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경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성과 라이언 스키프, 펑글러와 라이언 킬링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펑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움을 주시면 되고 저희가 라이언 킬링과 그립톱은 한정 수량이다 보니까 다 소진이 되면 업무드로 대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 돌리기 전에 저희 한국 철도공사 파이팅이라고 한 번 외쳐주시고 불려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 철도공사 항상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번 불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옆쪽에서 선물 바로 진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번 돌려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네 죄송합니다. 네 다 함께 네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오 축하드립니다. 네 나이언 킬링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나이언 역정의 킬링이고요. 그 KTX 상촌이 달려있는 아주 귀여운 킬링이에요. 불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승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정에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선물은 앞쪽에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우승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한바퀴 이상 돌려주시면 되고요. 네. 아 네 아쉽습니다. 이쪽에서. 네. 하나 둘 셋! 네 탑글러 축하드립니다. 네 탑글러 옆에서 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한바퀴 이상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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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승 나왔습니다 코레일 화이팅! 감사합니다. 코레일 화이팅!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 나왔네요. 옆에서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터블러 나왔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덤블러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한 적도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무산나왔네요. 그림통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림통이고요. 네, 돌려볼까요? 네, 우산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산 나왔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옆쪽에서 선물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벗기 이상 돌려주시면 돼요. 네, 저희 한국천동사 한국어 남쪽으로도 빛날 체험존과 네, 불서져 해볼라 했더니 네, 피클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감됐다고 2시에 오늘 제가 12시 전에는 나갈 건데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홀에 현지 둘, 셋, 둘, 셋, 셋, 넌.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산이 그래요? 네. 오늘 볼게요. 기간사 하겠다, 그래서? 어, 축하드립니다. 마이아스 현지당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우산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간사 만제사가 훨씬 늘어난다고 네, 그것도 하려고 이제는 원화초법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저희 크레일 많이 이용해 보셨나요? 만제사업 네,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아, 마이아스 네, 고맙습니다. 아, 이제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자전운전 접합해서 감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계획돼서 자동운전이 안 돼요. 네, 옆에서 선물드릴 크림톡이야, 네. 네, 축하드립니다. 100%가 아니고 99%가 수도 있고 아, 근데 어떤 거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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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이 반세단 신업 크림톡 나왔네요, 네. 네, 신호 강의로 네, 활용성장에 가르치는 거 네, 신호뿐만 아니라 네, 신호뿐만 아니라 네, 안전장치 오, 라이어 키링거 같습니다. 네, 신호드립니다. 네, 신호드립니다. 키링 옆에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불러주세요. 전지가 네, 우선과 같습니다. 신호드립니다. 신호드립니다. 저희 라이어 목장에 크림톡과 키링이 있고요. 다 소진되면 저희가 한정수량이다 보니까 소진되면 전지가 크림톡이 네, 식하드립니다. 와이엇 크림톡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돌려볼게요. 재료에 넣고 걷기 바꾸만 피클링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동글러 옆에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속도가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면 자동으로 걷기는 안 되고 내가 걷기를 해줘야 되니 안전장치는 왼쪽은 자동이지만 복귀는 출동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역장이 킹이에요 일단은 130이니까 조금 이따가 톡! 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호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네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주시구요 네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네 이벤트도 참여하시구요 저희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이온 키링입니다 아 참 네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저희는 지금 노멘재차 부서에요 지금 노멘재차가 오니까 자유주연을 덮어있거든요 사랑 감수해가지고 자동이지만 이 층으로 자유주연을 덮어 정지거리 들어볼게요 ITS 네 어? 텀블러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텀블러 네 여기서 텀블러 드릴게요 일단 돌려주세요 정지거리 정지거리 한 60m정도 정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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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 번 더 돌려주시면 네 카메라로 안보여 지금 우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네 네 저희 행정수량으로 마이언 키링과 그립톡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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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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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네 If 하 ramble 저희 한국 철통사 많이 이용해주세요. 아쉽지만 내가 1, 2, 3 만약에 그 아이에게 1, 2, 3 축하드립니다. 우산 드리도록 할게요. 1, 2, 3 우산 나왔습니다. 옆쪽에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굉장히 좋은 브랜드 우산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상자 우산 아주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이언 키링니언 옆에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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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가리 군대 기회에서. 우산 축하드립니다. 대접 많이 모으니까. 저희 포레일 이용 많이 하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한국 철통사 많이 이용해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교육촌 옆에서 드릴게요. 네.